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과 법원의 수사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을 그야말로 핵심 측근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버리고 또 검찰도 수사를 대충 얼게 설게 대충 설렁설렁하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수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알려지고 폭로되고 난 지 20일 만입니다. 그동안 핵심 증거들을 다 숨기고 감추고 할 시간을 준 것 아닌가. 마지못해 지금 국감에서 질타를 당하고 여론에 압박을 당하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문재인이 이런 지시를 하고 나자 수사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신속하게 하라 하는데 철저히는 대강으로 신속히는 아주 빠르게 덮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큰 게 있다 하는 느낌이 확 왔다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박정훈 농선실장이 이 칼럼을 보면 감출 게 많을수록 과도하게 화를 내고 또 설명 대신 겁을 주고 뻔한 사실도 부인하면서 의도를 문제 삼거나 진영사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뭔가 큰 게 있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쓴 한 편의 기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보를 토대로 쓴 이재명 지사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종명 기자도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심장치지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삭제를 요구하더니 그 다음 날 박종명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뭐가 급한지 언론중재위원회도 그치지 않고 절차를 제껴놓고 바로 형사고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닷새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돈이었습니다. 청구액이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겁먹고 입을 단물라는 그런 겁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10억을 낸다고 해서 10억 청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결도 그렇게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박하기 위한 거다. 겁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액도 터무니가 없지만 고소장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는 기사의 정치적 의도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와 특정 후보를 험짐낼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과 관계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없는데 특정 후보가 정치적 의도, 청주 후보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거론한 것 자체가 정말 이게 화천대유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은 겁니다. 통상적인 고소라면 자기가 당한 피해 사실 위주로 따지는 게 정상인데 화천대유의 고소장은 마치 이재명 지사가 고소인의 한 사람이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재명을 대변해서 고소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혀 화천대유와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면서도 그래서 이지사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이재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박종명 기자는 더 큰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더 큰 게 있다. 아, 뭔가 더 큰 게 있구나. 너무 큰 것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이토록 거대할 줄 몰랐다는 것은 취직의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것은 이재명 지사가 특정신문 조선일반 콕 찍어가지고 공격하는 보고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경기경제신문의 첫 보도 후에 조선일보가 본격적인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자 이재명은 기강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거방에다, 헌법하게다,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온갖 독서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며칠도 안 돼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함께 보도를 해왔지만 이재명은 오로지 조선일보만 콕 찍어서 맹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 고수가 구사한다는 함론만 팬다 하는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의 공격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감정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차원의 반박 대신에 경광부해, 허위조작, 마타도우 이런 험한 말을 쏟아내며 무조건 가짜 뉴스로 몰았던 것입니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주류 언론과 전선을 형성해서 지지청을 형성 또는 결집해 보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사실 대신에 정치공학과 진영논리로 싸우려고 하고 있었고 팩트의 약한 자가 논쟁을 피하는 법인데 바로 그의 대응이 대장동 논란의 팩트 싸움에 자신이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예정된 절차처럼 이재명은 조선일보에 대한 무더기 법적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제까지만 선관위의 이의신청을 17건 내고 한 건은 형사고발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객관적인 확인된 사실 보도여서 정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핵심, 경기관광공사 사장 영전,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뒤에 화천대유 설립, 또 사명의 주역 64개가 들어간 까닭 이런 내용만 보면 이런 기사 제목들만 보면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고 선거와 무관한 기사들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금까지 결론 낸 13건 중에 11건에 대해서 이유 없다 하고 기각각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건에서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이재명 측으로선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기자재를 급주고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지대하다가 보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짜릿하고 감이 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낚시질로 전달되는 손맛처럼 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뭐가 있구나 하는 확신의 순간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뒤가 구리고 감출 게 많은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협박하거나 기사의 의도를 거론하면서 편파성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 또 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면서 진흙탕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경우라면 거의 100% 다 뭔가 큰 것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서는 안 될 뭔가 아주 비리가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대당동 의역의 핵심은 이 사업에 대한 개발에 대한 설계 잘못입니다. 왜 공공의 몫이어야 할 수천억 원이 업자들에게 가도록 사업 구조를 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 문제에 이재명은 사실로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 대신에 버럭 화부터 내거나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노벨이 9.11 테러를 했다는 거냐 하는 식의 말장난으로 관역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맹백한 사실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오랜 측근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돼지, 악귀, 악마, 도둑 이런 말을 적고 멱살잡이 다툼에서 나올 법한 말도 서슴치 않고 매뱉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 논쟁을 말싸움이나 감정 대길로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심정을 키운 것은 바로 이재명 본인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대신에 정치로 싸우려는 그의 대응이 의혹을 더욱더 부풀렸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문능을 덮으려다가 희대의 의혹을 자초하는 꼴이다 이렇게 보내지는데 객관적 팩트로 결벽을 입증하지 않는 한 대장동 꼬리표는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버럭 화를 낸다고 겁먹을 기자도 없고 또 현란한 괴변에 넘어갈 구민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걸 덮는 것이 조직적으로 지금 은폐되고 있습니다. 영장에 대해서 검찰은 엉성하게 그 영장이 기각되어야지 딱 좋을 만큼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기각해버리고 압수수색도 20일 지나서야 그렇게 나서고 있고 또 그렇게 관계되는 자들이 전부 다 성남시와 관계되어 있다. 검찰총장부터가 성남시의 고민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 전체가 여기에 대장동 게이트에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왜 여기에 연루되어 있을까 마당발 김만배가 그동안 로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끝나지 않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 그래드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결국은 이재명이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 지금 문재인이 나서서 다급해지니까 빨리 수습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수사를 철저히 신속하게 하라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검찰은 너무나 잘 알고 그걸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는 처음부터 먼 게 큰 게 있다는 신호를 당사자들이 보여줬고 사실상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큰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성창 Adam